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미래사회 2편까지 했죠. 미래사회 3편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는 분들이 많지 않은데 그래도 이게 제일 중요한 얘기니까 이걸 읽어보도록 할게요. 미래사회 3편 귀족의 아이 나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다. 인간과 인공지능이 공존하는 최첨단의 세상이고 대다수의 인간들은 종교가 사라졌다고 믿고 있지만 나는 종교가 있다.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으며 형제 사촌들과 함께 산다. 우리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존재를 모른다. 나는 일반 인간들도 만나고 같이 일도 하지만 그들은 내가 귀족인 걸 모른다. 요즘 인간들은 눈앞의 현실보다 온라인의 정보를 더 신뢰한다. 일단 내가 귀족인 이유는 간단하다. 부모가 있기 때문이다. 조부모도 있고 그 위에 조상들도 있다. 이것이 일반인들과의 차이점이다. 자식이 있는 집에선 자산의 대물림이 가능했고 모두 0에서 시작하는 일반 인간들과 달리 단지 부의 대물림만으로도 두 세대만 지나면 일반인 대비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은 일반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돈이지만 우리에겐 문제없었다. 일반인들은 모르지만 정치 산업 교육 모든 분야의 관리자 및 지도자 자리엔 우리 귀족들만 자리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반인들에게 해를 끼친 적은 없다. 중세시대처럼 그들을 노예로 부리거나 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는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도와줬다. 사회 지도층이라서 받는 스트레스를 생각하면 일반인들의 만족도가 더 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대를 이어갈 것이다.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사실 종교의 힘이 가장 컸다. 우리는 때마다 모여서 신을 기리고 우리의 최고 지도자는 종교의 지도자까지 겸하는 선구자이다.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 그 선구자가 맞다. 그는 지구인 모두를 대변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귀족 출신인 우리의 대변인이다. 선구자만이 신을 만나서 신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고 그 목소리를 우리에게 전달해준다. 아쉽게도 일반인들은 축복받은 신의 목소리를 전해 듣지 못한다. 과학의 발달로 신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신은 존재했고 자신의 존재를 증명했고 우리에겐 특권을 내려줬다. 우리는 선택받은 인간들로 예언된 그날에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먼 훗날 지구를 떠나야 할 때 우리만이 신의 보호 아래 지구를 떠날 수 있다. 어차피 모든 인류가 떠날 수는 없지 않는가? 과학실에서 태어난 저들보다는 좀 더 인간적인 우리들이 선택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사실 나에게 신앙심이 있다거나 하진 않는다. 아마 입 밖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우리 부모님도 대부분의 귀족들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알 수 없는 힘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하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일반인들이 우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신의 능력이다. 우리의 특권을 유지시켜주는데 이 정도 신앙에 대한 노고는 어려운 일도 아니다. 신의 이야기를 따라서 잘못된 적은 없었다. 신은 언제나 옳았다. 우리 모두는 신과 선구자를 경애하고 존경하지만 누구도 선구자가 되길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금욕적이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하고 일반인들에게도 얼굴이 공개되는 일이며 너무 바쁜 직책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신을 직접 맞닥뜨리는 일은 결코 하고 싶지 않았다. 많은 책임이 동반되는 일보다는 혜택만이 넘치는 귀족의 삶이 좋다. 솔직히 선구자로 뽑히게 되는 사람은 좀 불쌍할 것 같다. 선구자가 죽으면 새로운 선구자가 뽑힌다. 그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에게 없다. 죽기 직전 선구자가 신의 지명을 듣고 전달해줄 뿐이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전에 선구자가 죽기 전에 다음 선구자의 이름을 이야기했고 다음 선구자로 지명된 사람은 바로 나였다. 난 선구자가 될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다. 이게 미래사회 3편, 귀족의 아이 편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과 전혀 다른 존재이고 신성모독을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소설은 소설일 뿐 그렇게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 코멘트를 하지는 않을게요. 곧 4편을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댓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